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삼천당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삼천당제약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에 비슷한 생각과 심정과 감정 으로 우리가 투자를 또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은 뭐 그렇다 치고 삼천당제약이 지금 6거래일째 시세주고 음봉 시세주고 음봉 시세주고 음봉으로 계속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혹시 또 뭐 반전이 없을까 뭐 계속 6일동안 음봉만 나왔는데 이제는 양봉 나와주지 않을까 라는 건 거의 뭐 오전에 대부분 그런 기대를 잠시잠깐 했다가 뭐예요 오후짱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그라들죠 바로 또 음봉을 줘버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음봉을 자꾸 줘요 그러니까 뭐 많은 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뭐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때요 더 이게 며칠 동안 그러다 보니까 더 크게 와 닿을 수밖에 없어요 더 크게 와 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걸 뭐 팔기도 뭐하고 지금 사기도 뭐하고 뭐 가만히 있자니 뭐 그냥 짐 빠지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왜 올라가는 지도 모르겠고 계속 그런 상황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지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뭐 좀 이제 아 이제 올라가려나 아 이거 올라가려나 했는데 뭐예요 윗고리 윗고리 주고 빠지고 윗고리 주고 빠지고 그래서 아시다 못해먹겠다 팔아야지 라고 하기엔 아 허벅데TV에서 종목분서 영상을 봤더니만 요구가는 괜찮다 그러니까 또 여기 또 깨진 또 안에 계속 그런 흐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관련주들도 올라가는 친구 있고 떨어지는 친구 있고 먼저 갔던 친구들은 좀 조정 나오고 갑자기 후발로 움직이는 애들이 올라가고 계속 그러나 씁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보는 사람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요 저도 물론 주식을 합니다만 요번 달은 뭐 지금 거의 뭐 절반이 지났죠 절반이 지났는데 요번 달은 사실 일치만 않아도 굉장히 그래 뭐 이 완전히 개똥 같은 시장에서 이게 이게 지금 이게 뭐하고 있는 거냐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하방 더 열려 있는데 계속 이런 흐름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우리가 삼천당 제약의 매도 관점은 사실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매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는 우리가 안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또 올라가지 않으니까 또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죠 그 부분이 조금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필요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비만으로 사실 우리가 냉정히 보면은 삼천당 제약이 상승을 하는 것에 있어서 냉정이 비만으로 올라간다 비만으로 올라가자 라고는 우리가 뭐 그렇게 사실 생각은 안했죠 아일리아로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컸지 비만도 어떻게 보면 뭐예요 속담말로 뭐예요 얻어 걸린 거죠 사실 갑자기 비만 갑자기 이렇게 된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딱히 우리가 지금 뭐 추세가 완전히 깨진 것도 사실 아니고 21선에 깬 것도 아니고 냉정히 뭔가 악재가 나왔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악재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말씀드린대로 팔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뭔가 계속 주구장창 쳐빠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사는게 맞는 건지 의미가 있는 건지 계속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예요 조금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 멘탈 관리를 하면서 조금 버텨 나가는 과정이 현재로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밑으로 라운드 피겨 구간 기준으로 계속 보시면 돼요 지금 225 뭐예요 20 그 다음 뭐 그 다음 뭐예요 17만 5천원 또 21선 또 맞물리는 자리 이런 것들 위주로 체크를 우리가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굳이 굳해요 뭐 지금 뭔가 머리 아프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비록 이렇지만 비록 이런 시장이지만 그 정도의 고민은 뭐 개인적으로는 현재 필요 없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 뭐 그럼에도 끝끝내 해 나가야 되는 게 주식이지 않나 생각해요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지금 3천당 제약 영상 댓글에 보시면요 저희 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무료체험이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무료체험은 이제 곧 이제 마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체험 많이 받아보시고 좋은 내용들 그리고 좋은 수익들 같이 얻어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요 채널 링크 있습니다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우리 3천당 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